다음으로 대학 총동무대장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오늘 눈물이 살짝 도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뵙게 되어서 축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군단 후배 여러분 그리고 가족과 관계자 여러분 세종대학교 총동무대장 장독사입니다. 오늘 세종대 학군사관 후보생 입당 승당 그리고 인관식 축하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키워주신 부모님과 오늘의 자리를 마련한 훈육관님과 학군단장님 교수님 그리고 ROTC.